제주도의회가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강충용 의원을 윤리특위에 붙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알고 보니 제주도의회가 윤리특위를 출범한 이후 징계안건으로 특위를 연 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감한 안건에 의원별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며 SNS상에서 동료 의원을 욕한 양영식 의원. 환경단체는 중국 돈을 받았다는 발언에 이어 동성애가 싫다는 등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충용 의원. 당사자들의 사과로 사태는 일단락됐는데 문제는 없을까. 제주도의회는 2013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의원이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를 손상했을 때 징계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2013년 특위 출범 이래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의원들이 재량껏 특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사태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며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문제를 심의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도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사회적 기준점을 제시하는 만큼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이기 때문에 선거로 심판하자 아니면 표현의 자에 맡기자라는 것보다는 일정한 어떤 제재나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제주도의회 의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고 의정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조례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